아 숙이지 마 위험해 아유 좋아 이 놈이 그렇지 수이지 마 위험해 옆으로 들면 안 돼 위험해 응? 고기 들어 고기 들어 숙이지 마 위험해 보고마도 보고 숙이지 마 위험해 숙이지 마 위험해 그렇게 하면 돼 응 찬진아 너 더 안 들어가? 멀리서 그래 거의 일하는 거 아니야 안 돼 한 번 더 해야지 조절 못하겠어? 다리 아프다고? 다리 아프다고? 다리 아프다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